저글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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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왜 권이 그거를 가보니? 어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잘해 잘해 이거 많이 쓰지 말고 그래도 어 인구 풀이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 셋 터졌어? 아 또 언제 터졌어? 온다 온다 아래 온다 아래 먼저 아래 먼저 잡고 아래 먼저 잡고 어 어 둘 셋 넷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퀸 퀸 퀸 퀸 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좋아 좋아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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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모여봐. 뭐야 아 이런게 낫어? 아 여기서 다 터질 것 같은데 왠지? 에이 설마 아 너무 죽었어. 야 하나 둘 지겠다 진짜. 어 허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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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허리야 어 허리야 어 쳤나봐. 자원은 일단은 꽤 풍족하거든요. 자원은 일단은 꽤 풍족하거든요. 뭉치기 전에 갑격파해서. 야 너무 세다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. 야 말이 안 된다. 가슴 터졌어? 야 20불. 야 20불. 오늘 언제 카드 기다려야 돼 이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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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. 3. 4. 6. 7. 8. 9. 10. 10. 10. 10. 10. 11. 11. 11. 다행히 집에서도 멈췄다 아 시간정지라는 무슨 침게임이 어 어 어 너무 꼼직해 이거 오늘 나가서 상대를 와 너무 많아 돈이 없어 돈이 없어 18번 버틸 수 있나? 아 돈이 너무 없는데? 아 너 이쪽으로 사냐 레스큐야 레스큐 저희는 내 특별히 W의 임무를 주겠다 아 잠깐 정신조사에 모세 모세를 못 참고 아직 많이 남았을걸? 29년 남았는데 먼저 봉투 들어오면 미치죠? 아 일부러, 일쇠, 일쇠 갑질하다 1, 2, 3, 4 세대 주고 하나 바퀴로 할걸 그랬나? 공중 승리실 나오는데 아니야 받으라 정조렬 여기 먼저 막으면 무슨.. 그런가 하여튼 자존심으로도 괜찮은데 아 위도 오네? 아 일단 여기 먼저 좋아 타서 업의 힘을 보여줘 아 무차로 너무 티어가 낮은 요시인가? 열심히 일해야 돼 3.gen 2.2 1.2 3.2 1.2 2.2 1.2 1.2 1.2 1.2 1.2 저거는 건물이랑 같이 잡자 자 빨리가 빨리가 아 히드라 너무 비싸다 각기가 필요한 시점인가? 어차피 마린인데 너무 내가 지금 병사 가성도 생각 안 했나보다 일단 제거는 하고 아 너무 강해 아 너무 강해 아 너무 강해 돈이 부족해 돈이 없어 이거를 먹는 게 필수네 이걸 안 먹으면은 감당이 안 되네 히드라에 너무 많이 넣어 아 가시 촉수를 좀 뽑았어야 되나? 여기를 다가 놓고 걔네를 기점으로 해서 잡았어야 됐나? 일단 일단 잡아 아 딜 세네 히드라가 딜 세네 그래도 힘들어 어어 여기 계셨군요 어차피 없다 했어 아무래도 저 정도로 없는 건 아니었지 일단 여기 먼저 여기 먼저 여기 먼저 저쪽으로 일단 적절하게 빠지고 아 위는 내주자 시간이 안 난다 우와 스튜라가 뒤에서 딜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많이 유감스럽네요 아 10분 남았어 아 제발 스튜라가 뭐하는거야 여기서 얘네들 자울라스가 살아남으면 얘가 살아남아야 된다고? 요리하시나? 위에서 온다 자울라 빨리 걸어 아 뭐하는거야 빨리 잡아 그래 와와와 W무대 W팀 W팀 가 아 시간정지 아 W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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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 빨리 가 아 아 좋아요 위치 아래 아래 아래로 가 아래로 가 돈 빨리 캐 돈 빨리 캐 아 와 아 아 8분 아 8분 아 앙. 야 뭐야? 왜? 아니 잠깐만!! 하나... 아 잠깐만! 또 뭐지? 마요? 캐리어가 진짜 세다. 캐리어 누님이 신간 앰퍼넛이다. W팀에서 저희들 가서 이기대 W팀에서 빠져 나중에 W팀 쓸일이 있으면 가더라도 설마? 아 설마 적파 다 해줍니다 좋아 아 야 W팀 가 W팀 어딨어 가 잘해 잘해 자식 어 닿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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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줄 건데 일단 여기 꾸준히 추가해 주면서 두 마리 더 추가해 주면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저런 미친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아 좋아 좋아 아 그런 안 좋은 얘기 하지마요 그런 불안한 얘기 하지마요 그런 불안한 얘기 하지마요 아 그래 공생 중이 잘 받아준다 좋아 이거 필요하겠지 얘네 히드랄 좀 뽑아둘까 여기다가 언덕에서 방어해줄게 그래 약간 자원이 좀 아깝긴 한데 아 아 아 아 아 아 잘 멈췄어 아 좋아 딜러 주셨죠? 내 기묘하게 터진다 아 저기서 보스가 온다고? 3분 뒤에 온다고? 아 저걸 어떻게 막아? 아 야 장난하나 야 뭐야 뭐야 W팀 가 내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두통맹이 전투 중입니다 좋아 좋아 조금이라도 더 깨 저는 이제 필요한거는 노격기 논이에요 이렇게 터지면은 변직이 안나오니까 내가 지금이다 한 번 더 깨끗하게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그리고 이 지방에 있는 다같이 날씨가 없어서 이 지방에 있는 보니깐 제가 이번에는 이 지방에는 East 51 내리죠 내리죠 지금이죠 아 좋은 타이밍 이거 진짜 좋은 타이밍 2급키 뽑기 하나라도 이런 애가 더 모아 좋아 아 마지막에 거기 잡지마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쟤 오긴 할까? 저 웃긴 거 같은데? 못 오는데? 50초 안에 와? 50초 안에 오겠다 버티기만 하면 된다 진짜 진짜 버티기만 하면 된다 아 저런 애도 상관없어 이거 여기다 플러스 1전 아니야? 10 아 9 8 7 6 5 4 3 2 1 땡 아 너무 쉽잖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이게 왜 안 끝나 빨리 끝나 그래 밤 쫄랬네 우주에 반을 주겠다 야 아 저 대사는 프리저 콜드데마왕의 그 대사 아냐 이야 너무 긴장돼서 초반에 말도 안 나왔습니다 아 진짜 세다 저거 마린이야? 괴물이지? 아 너무 조작된 영상이라지만 심한 거 아닙니까? 저 병력으로 어떻게 저걸 막... 나 그렇게 바보가 아닌데 이야 울트라가... 미쳤어 녹는 거... 어떻게 깨드나 이거? 우선 아 정말 입을 꽉 쥐고 했는지 어금니가 다 아프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금니가 다 아프네 우선 저 3cm 순간이동 뭐죠? 전멸인가요? 오른쪽 상단에 어플 떠 있네 아... 저거 과학생장들은 너무 수 Ajax이 아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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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게 사라진다. 정말 잘 만든 모드네요.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신기할 정도로 정말 애정이 느껴지게 잘 만든 모드입니다. 재밌게 했습니다. 대단한 녀석이야. 자 이렇게 해서 로이시아씨 끝이 났네요. 아유 정말 잘 만든 모드에요. 로이시아씨라는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잘 스토리 이끌어가는 좋은 모드였구요. 그럼 이만 여기서 신뢰하겠습니다. 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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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